부디 아버님을 극락왕생케 하소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일백독 하겠나이다. 현재 모대학의 교수로 있는 정박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럽에서 박사 학위의 심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임종의 소식을 듣고도 아내만을 고국으로 보내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다. 논문 심사를 마치고 박사가 되어 귀국한 정박사는 여러 학교를 찾아 교수 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오라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던 정박사는 속칭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 시간강사가 되었고 아내는 학원강사가 되어 가정을 꾸려갔다. 그러나 돈은 늘 모자랄 뿐이었다. 또한 정박사의 꿈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두더기를 입고 나타나 꾸짖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이놈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의 꿈, 가난한 살림, 몇 년째 시간강사, 신세 등으로 정박사의 신경은 갈수록 날카워졌고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져만 갔다. 차츰 살아있다는 것까지 구차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충남 천안 광덕사를 찾은 정박사는 한스님으로부터 영가 천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광덕사 명부전의 지장보살님 앞에서 발언을 하였다. 지장보살님, 부료자식에 대한 한을 품고 땅에 묻혀 계신 아버님을 위해 49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49일 동안 부모운 중경 일부를 사경하고 지장보살 본 원경을 일백톡 하겠나이다. 부디 아버님을 극락왕생케 하소서. 이 집으로 돌아온 정박사는 그날부터 지장보살님 앞에서 발언한 대로 실천을 하였다. 그러나 한 차례 읽는데 2시간씩 소요되는 지장경을 두 번씩 읽고 1시간가량씩 부모운 중경을 쓰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강의 등 평소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하루 5시간을 더 노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박사는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생각을 경책하면서 부료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잠을 줄였고 버스 속에서도 지장경을 읽어 지장보살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켰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제사를 지내고 잠이 든 정박사는 꿈에서 다시 아버지를 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전처럼 누더기를 입지 않고 아주 좋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은 아니었구나. 내 덕에 이 아버지는 좋은 곳에 가게 되었다. 일그리고는 호탕하게 웃으며 멀어져가는 아버지를 조차 달려가다가 정박사는 깨어났다. 그 뒤부터 정박사의 꿈에는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의 가을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었다. 이 정박사의 경우처럼 영가천도는 당사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 굿을 한다고 하여 부적을 쓴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절에서 올리는 천도제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절에 계신 부처님이나 신장 그리고 기도를 하는 스님들도 나의 정성에 감흥하여 움직여 주시는 것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일하면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영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도 나요. 천도를 하여 복되게 사는 것도 날 아는 것을. 그런데 날의 문제를 어떻게 남에게 미룰 것인가. 내가 직접 하겠다는 자세와 각오가 없으면 천도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우룡 큰스님 저 영가천도. 큰스님 법문 소감. 나의 정성에 감흥하여 부처님이나 신장 스님들도 움직여 주신다는 말씀에 감동합니다. 저의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49제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니까 저희 형제들도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아버지가 저승에서도 도와주신 것 같다고 했어요. 아주 고급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꿈에도 나타나셨거든요. 큰스님 법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